진짜 짱이었어 놀이동산 가고싶어 맞아! 놀이동산도 가고싶어 나 디즈니만도 가고싶어 저번에 유니버셜인가? 봤을때 진짜 좋다 디즈니였나? 진짜 재밌었는데 다 같이 가고싶어 나무지즘 스튜이 갔어 진짜 몇명 안갔어 다현이 같이 갔어? 다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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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데도 있고 다같이 간데도 있어요 르네이 유니버셜 가까이 가도 될까요? 네 가까이 가요 한 명씩 인터뷰해주세요 채영부터 인터뷰하자 채영씨는 초록색 좋아하세요? 저 초록색 좋아해요 채영씨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? 빨강색 왜요? 강렬해서 심지어 이건 블랙이네 딸기 아 맞아! 딸기 색깔이 약간 레드여서 그래요? 아니죠 지금부터 그럴게요 딸기색이 하얀색일까 빨간색일까 지금부터 그럴거래요 뭐가요? 네? 하얀색 하얀색이죠 이거 굉장히 한 번만 해주세요 뭐요? 어떤 랩이요? 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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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롭 스카스 베이비 암 마하스 러브 When they talk about me They all say No I love her I ain't seen no lines You care I'm the highlight If you have my love You'll love me for your whole life 하얀색 하얀색 지혜도 넘겼어 진짜 너무 귀엽게 있었어 아 저희가 진짜 이렇게 이런 거 있었어 난 혼자 옆에 있잖아 봤어? 기다리고 있어 너무 웃으면서 기대하면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지금 얼마나 했어요? 미디움이야 미디움이다 어딜 뭘 봐야 되지? 핑크색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틱톡은 처음이라 나 처음이야? 진짜? 어 처음이야 나도 안 해봤네 우리 다 같이 그거 한 강아지 말고 틱딱 뭔가 가까이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이 V라이브로 봐야지 우리 좀 해봤을까? 여기에 댓글이 있고 다현 다현 하고 있고 여기 몇 명 들어왔는지 여기 야 그 냉장고 뭐 있는지 한번 나 그거 하나 가져가야 돼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? 맞네? 내가 준비했어 오른쪽 닥터페퍼 마시고 싶어요 뭐라고요? 왜ll low 감사합니다 저거 다이어트 닥터페퍼 감사합니다 닥터페퍼 와 닥터페퍼도 다이어트 됐어? 그니까 먹어보고 싶어 진짜 콘서트 끝나면 음료수도 마음껏 마시고 있어 맞아 중간에 너무 많이 마시고 옆구리 아프고 나는 진짜 먹으면 안 돼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자제를 못하고 두 시간 전에 궁중떡볶이를 먹었더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어 언니 아직 계속 이러고 있었어 아니 언니 피스페셜 할 때 왜 그 표정 하는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스페셜 뭐 코가 막혀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날씨를 날씨를 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고 말하지 마요? 아니 저쪽 뒤에가 나와줘요 아 저쪽이 보이니까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제가 알레르기 먼지를 많이 타요 먼지 영향을 날씨랑 근데 여기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알레르기가 나와서 콧물이 자꾸 나는 거죠? 근데 멈춰도 그때 뿜만 이렇게 하는데 코가 왜? 말 안 좋은데 진짜 신기해 나 신기해 이거로 계속 해 신기하냐 지꺼야 뭐야 야 뭐 디저트 이렇게 한 번 가지고 와 진짜 너무하다 와 진짜 와 아니 이거 같이 먹으려고 와 진짜 와 한 입만 이렇게 소리 적어? 아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면 진짜 생각해요 셋이 맛있게 드셔봐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안 오겠다 또 뭐야 그 이 시리오 말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음 저기 치즈케익이랑 그런 거 있어 배 앞둘 옆에 흘리는 거야? 맛있는 거 준 거야? 이거 뭐야? 자 나 저거 우유에 말해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여기 다 맛있어 맛있어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아니 그렇게 맛있게 해주면 안 돼 테이블도 먹어야 돼 나도 돼 마시멜로 없는데 마시멜로 있어 그게 마시멜로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? 정말 우리들끼리 있는 대기실 같네요 마시멜로 난 밥 먹고 먹는데 원스 하이 하이 난 되게 많이 먹었어 어릴 땐 어릴 땐 진짜 많이 먹었어 학교 다닐 때 나도 많이 안 먹었어 근데 항상 집에 시리얼이 있기는 해 뭐 나는 시리얼을 먼저 다 두고 우유를 조금 붓고 바로 먹고 우유 조금 붓고 바로 먹고 나는 우유 많이 넣고 눈독해지는 거 기다려 그치 나도 언니랑 비슷한 거 같아 나도 우유 많이 넣어 싫어해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우유 너무 좋아해 진짜? 나는 완전 바삭 바삭한데 촉촉 눈눈눈 사주세요 약간 눈눈 약간 눈눈 약간 눈눈 약간 눈눈 약간 눈눈 이 눈눈이들 너무 바삭하면 힘들어? 오케이 약간 눈눈이 딱 먹기가 좋은 거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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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를 부어놓고 바삭할 때 먹고 마지막에 그 단 우유를 먹는 게 좋아 맞아 약간 초코 같은 거 맞아 난 그 우유를 버리는 거 맞아 난 그 우유 안 먹는 거야 우와 근데 그게 시리얼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메이크업 콤프로스트 그 물이 진짜 맛있어 맞아 진짜 좋죠? 응 콤프로스트 그 우유 진짜 맛있게 나 오레온을 맛있게 해 어! 택스 먹고 싶다 아 너네 그거 알아? 그 비우트 좋아해? 오레온을 좋아해 좋아하지 그 초코링 엄청 많이 파는 거 진짜? 몰랐어 그냥 그 중고티킨 아니 아 몰랐어 그치 주희야 열심히 하네 네 뭐 다음 콘서트 이제 그럼 다음 콘서트 뭐? 뭐? 너무 제대로 그 순간에 다음 콘서트 진짜 나 왜? 너무 귀여워 나도 먹어볼래 맛있는데? 응 뭔데? 럭키 지금? 럭키 참스 아니야 맛있다 저게 더 맛있었네 나도 럭키 참스 같아 맛있지? 이거 럭키 참스 아니야? 아니야 응 맛있지? 뭐야 이거 그 아저씨 있는 나 럭키 참스 먹고 싶어 갖다 줘 응 니가 갖다 먹어 나 라면 먹고 영현아 너 머리에 있는 국북아 거기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어? 진짜 응 한번 너 먹을래? 저보세요 왜? 근데 아까 나 채영이 말하기도 웃겼는데 너 말 되게 빨라진 거 같아 아 그래요? 그렇지 않아 채영이? 채영이 성격 진짜 빠른 거 알아? 그래? 채영이 성격 괜찮아? 일부러잖아 못 따라줬어? 나 빨라 채영이 성격 진짜 빨라 아 그래? 빠를 때 빠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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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급해? 말이 약간 좀 는 거 같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 미국 와서 한국어 만들었어? 제가 댓글을 좀 읽어줄게요 철이 들었나봐 오케이 무겁겠다 σει that false 아무것도 밖에도 소 Rinpoch 아니 ..' 이也可以 밖으로 이제 왜 그러는지 채영이가 sagen 잘 안 가졌어요 근데 곰 Olympus pentru 반응 반응 뭐지? 나 이게 국가야 이거 먹어? 지금 한국 웨시예요? 먹으려고?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고기만 있는 것도 있어 토마토랑 안 먹어 우리 멤버들 중에서 성격이 제일 느린 사람이죠 그럴까? 쯔위 쯔위랑 다현이인 것 같아 나도 다현이는 뭔가 헹궁이 느려 아니야 나 완전 급해 나 잘 모르네 언니 근데 그럼 넌 느릴 때 느리나 봐 너 진짜 느린데? 뭐가 느린데? 뭔가 차에서 내릴 때 되게 느리지 않아? 내가 봤을 때 대기실에서 막 아니라 모든 일을 좀 차분하게 진정하고 하고 싶은 거 같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차분하게 하려고 그치? 아니 그것도 맞는데 그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몸을 못 가는 쯔위가 느린 거 아니야? 쯔위가 느려가는 거 아 그럼 그래서 나는 뭔가 다현이 있을 때 되게 잘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뭔가 관찰하게 되던데? 다현이 차에서 들릴 때 난 쯔위가 제일 느린 거 같아 쯔위가 제일 뭐뭐 더 느려 뭐뭐? 괜찮아요 근데 난 은근히 뭔가 뭔가 급할 때가 있던 그냥 내 마음속에서 뭔가 좀 답답하게 다 비슷한 거 같아 제일 빠른 한두명 빼고는 왜 웃으세요? 제일 빠른 한두명 누굴까? 지효가 좀 빠르고 정현이도 빠른데 약간 사나가 떠오르는 샛별이래요 어? 누가 떠오르는 샛별이?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워 나도 알고싶어 나도 알고싶어 알고싶대 야 얘도 알고싶대 여기 아무도 안 웃었어 여기 아무도 안 웃었어 여기 아무도 안 웃었어 여기 대리하다 대리하다 여기 여기 우리도 알고있었어 아니 쯔위랑 민아가 어우 나도 성격 빠른 거에 좀 이제 떠오르는 거야? 성격 잘 모르겠어 행동 아니 빠른 게 아니라 행동이 많아 아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할 게 많아 사나는 할 게 많아 그래서 어차피 느려 그래서 좀 느려 맞아 사나는 할 게 많아 진짜 할 게 많아 진짜 왜냐면 나 진짜 같이 살면서 느낀 게 분명히 나보다 먼저 일어나거든 사나 근데 나보다 느려 씻을 때도 본인 얘기라는 약간 시간 계산을 못한다고 얘기했어 시간 계산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할 게 많은 것도 사실이야 어 할 게 많아 할 게 많은데 내가 할 게 많은 것보다 시간을 잘 본배로 잘 본배로 매일매일 아 매일매일 그러진 않아 맞아 응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너무 일찍 끝나보일 때도 있고 나도 먹고싶긴 맞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 와 아 우유에다 넣은 건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다현 아이고 쯔이미나 앤 정윤 싱 원, 퓨리툴 원, 퓨리툼 그거 내가 해봤지 대학을 평봉했어 아 진짜 잘했어 좋다 역말 버전? 네 역말 버전으로 지금 한국 몇 시죠? 뭘까요? 아 뭔가 지금 텐션 방송 사고 날 것 같은 텐션이라 2시? 2시 오후? 아 2PM이래? 우리 이번 콘서트에서 미국에서 하는 콘서트에서 특별한 오빠들 언급 진짜 많이 된 것 같아 노래 부르는 사람 많아 와! 딱하네 마이크들 너의 말이 또 속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왜 끊어지 몰라 완전 뮤비 같아 너무 잘 할 수 있어 진짜! 조금만 짜지 않니 혹시 다 먹어 여기다 조금 와 잘한다 잘한다 와 멋있어 우와 뭐야? 되게 효과 준 것 같지 않아? 내가 체력 그만해도 난 오지러운 영상 줄게 간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시만요 럭키 참스 아 맞다 럭키 참스 노래 있잖아 우리 럭키 생각이 안 나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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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스 럭키 참스 자 찍어도 돼요 언니 감사합니다 지금 분배해주고 있어요 지금 몇 분 들어오셨어요? 지금 몇 분 들어오셨어요? 시리얼 먹을 사람 1,50 진짜 맛있다 8만 5천? 맛있어? 럭키 참스 한 번 더 요리에 많이 먹어 맛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먹으면 안 돼 럭키 참스는 그 마시멜로우 바삭바삭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왜냐면 그 마시멜로우가 진짜 바삭하거든 아 우유 진짜 맛있다 그치 우유 맛있어 그래 차가운 거 되게 맛있어 맛없어? 그냥 먹어봐 아니 우유 우유 아 나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? 우유 맛있다 사랑해 이거 아니야? 아니 뭐 고백할 게 있어? 고백해주세요 그니까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말이니까 사랑한다고? 뭔가 방송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너 미션 또 하지 마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맞아 뭔데? 야 됐어 아니야 아니 아까 나 혼자 대기실인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언니 사랑해 이러는 거야 진짜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아니 가연이가 거짓말을 되게 못 한다 진짜 못해 그래서 너 이거지? 이러면 우리 입술이 떨리면서 이거 자꾸 떨려 아니 진짜 미션 아니야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래 그러면 다현이한테 다현이 카메라 다시 줘 아니야 카메라에 나오는 거가 미션일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를 안 줄게 그래 그럼 나 목소리만 나올게 아 잠깐만 안 돼 줘 얘기했잖아 너무 엄지 어떡해 아 안 하고 싶은데 미션 미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믿을게 진짜 아니야 아실 거야 미션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사실 콘서트 때 조금 아팠잖아요 중간에 근데 그 멤버들한테 감동받은 썰을 풀어주세요 풀고 싶어서 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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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